이 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53.8%이며 아내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.3%입니다. 두 수치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방임, 정서적 학대, 경제적 학대 등도 부부폭력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. 이런 데이터가 정의진의 뇌를 통과하면 50%의 여성이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참신한 데이터가 탄생합니다. 책 한 권에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했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도 없이 반복되기에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. 너무나 돌대가리여서 그런 것인지 페미니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 데이터 왜곡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인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알바도 아닙니다. 정의진은 뺨 한 대 정도 맞은 것 가지고 남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. 평범한 학자라면 얼마나 많은 한국 여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뺨 한 대 정도에 대해 숨기려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겁나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. 하지만 15.3%를 50%로 바꾸는 오병기여의 기적을 행하시는 절대조놈 페미니스트 정의진 교주님이시라면 그 정도쯤이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.